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등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적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관에도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